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아이들입니다 캠핑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식량이 부족하다면 피레미를 잡아서 피레미 튀게 되십시오 바로 그 영상 함께 가시죠 렛츠 고고 저희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반도리에 조져가지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줘 자 이게 피레미같아요 피레미새끼하고 갈견이 두 마리 킵 미친아이들 잡힌다고 일단 담아 뭐 담아 쓰러 담아 고기반 낙엽밥 있어 있어 포 맛 다 포 형님 야 근데 꽤 많이 잡았다 빨리와 빨리와 갈견이 있어 갈견이 옳차기야 간성도 지금 타짜급이야 짖었다 노다지다 노다지 술을 담아 자 좋습니다 이제 손질을 해서 저희가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물고기든 바닷고기든 똑같습니다 피 빼주고 비늘먹대주고 야 이거 쳐줘야돼 앙금은 기분이 들어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뭐 여기 똥꼬부터 쳐줘도 되고 와 똥이 존나 나오네 이제 자 요런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 주겠습니다 어퓸 미니트레이더 팍팍 오케이 됐어요 나이스 투어 복면 복창해야죠 슈아크림 아니 더 뿌려 형님 너 인성 문제있어 고추고추? 치추추? 고추? 자 이제 생선을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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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오 오 무슨 맛입니까? 약간 그 참 개pent향 하면서 후식으로 나오는 생선테김 맛 안녕하세요 예, 컴배 Queensborough takeip 한계 매운탕찜감은 후식으로 나누는 생선튀김 맛 안녕하십시오 컴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먹을 걸 다 먹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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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로 고고 자 저희는 아침에 일어났고요 우아 주인님 가훈야 차려봐 농막 주인은 지금 아주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원래 못차리셔가지고 항상 제정신일 때가 없어요 캠핑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멋진 모습 부탁드리고 집으로 집으로 낚시로 가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신박한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집으로 낚시로 고고 낚시로 낚시로 고고 영상편집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